그런데 빌게이츠를 한번 보십시다. IT에 관해서는 빌게이츠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텐데 빌게이츠가 하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내놓은 질문이 빌게이트가 많은 자산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내놓은 답이 그냥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많은 경우에 보면 교육사업을 한다면 대개 장학금을 많이 대해주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자.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분이 내놓은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끝없이 같은 과목을 대풀에서 가르치는가? 경제언론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언론 어느 대학이나 가르치잖아요. 또 매 학기마다 가르켜요. 그런데 이걸 왜 끝없이 처음부터 또 가르치는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제일 잘하는 교수님 녹화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탁 틀어주면 될 텐데 안 되잖아요. 그럼 교수님 녹화해서 그거 다음 학교에 그대로 틀어주면 될 텐데 내용도 안 바뀌거든요. 경제언론이 바뀝니까? 왜 하나지? 질문이 그겁니다. Why do we reinvent the wheel again and again? 너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누구도 답변이 없는 그런 질문. 자, 그래서 첫 번째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IT죠. IT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M-learning, U-learning 이게 다 어떤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IT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IT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빌 게이즈가 내는 결론이 이겁니다. Horrible track record. 참담한 실패다. IT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이거가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 보면 이런 어프로치를 아직도 견제하고 있어요. 스마트 교육 해가지고 2조 2천억을 정부가 초등학교에 투입하겠다. 뭐 이런 게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부 다 IT를 가지고 뭐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전자 교탁에 뭐 아이패드를 가지고 뭐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트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그건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탄 시대의 책에 보면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IT에 많이 투입하는 그게 다 실패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IT 여기 많이 집어넣는다고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빌려와가지고 했고 여기 와이파이 다 깔려져 있다고 해서 교육 비용이 떨어졌습니까? 두고 올라가죠. 그죠? 이거 다루고 교수님들 노트북 주고 아이패드 주고 하면 비용이 두고 올라가지 이것 때문에 교육 비용이 떨어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트가 하는 말이 We need a breakthrough education model 교육의 model이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뭔가 교육의 model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model을 두고 여기다가 자꾸 IT도 집어넣고 뭐도 넣고 안 된다. 그거 찾으면 돈 주겠다 해서 900만 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model toward a flipped classroom 뒤집힌 학습 쪽으로 가는 그런 model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가 그겁니다. 즉 파운데이션 자체를 가르치자. 갈아 뒤엎고 거기에 맞는 IT를 넣어야지. 파운데이션을 놔두고 자꾸 IT를 집어넣고 이래서는 참담한 결과 실패로 끝났다. 이제는 파운데이션 자체를 완전히 갈아 뒤엎고 거기에 맞게 IT를 써야 된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교육에서 IT. 금방 여러분이 생각해. e-learning, 그렇죠? 온라인 러닝, e-learning, m러닝, u러닝. 똑같은 겁니다. IT를 굉장히 강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IT의 임팩트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IT를 점점 강하게 쓰면 쓸수록 패시블 러닝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맞죠? 강의실에서 그래도 침 튀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녹화를 딱 해가지고 그냥 붙들어 줬더니 보면서 졸립잖아요. 강의실에서 자는 거 하고 TV 보고 자는 천지차에 패시블 러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액티브 러닝이 필요하다고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PBL이나 뭐 이런 걸 한다. 문제는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가는데 여기는 IT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되어서 참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PBL은 PBL이지. 거기 뭐 IT가 있어야 PBL이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나 가보면 이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e-learning 디파트먼트는 대개 IT 디파트먼트에 속해 있고 왜? 이건 그냥 IT를 틀어주는 거니까 성경완대학교 가면 강의실마다 자동 녹화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교수가 들어가서 버튼만 딱 누르면 저기 리모스 센싱이 달려가지고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녹화를 다 해서 나올 때 딱 누르면 이게 바로 서브에 올라가서 학생이 그걸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IT 디파트먼트에 속해져 있어요. 이 기술은. 왜? 그건 전 뭐 IT와 관련된 거지. 교수가 아무 상관. 그래서 여기 하면 CTL은 또 CTL은 PBL 한다고 하죠. 완전히 이 두 그룹이 뭐 하는지 몰라요. 왜? 정부가 돈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learning 하라고 돈을 줘서 e-learning 센터를 만들게 하고 교수 역량 강화 산업이라고 해서 이걸 주면 CTL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CTL은. 이 두 개가 완전히 따라 놓는다고요. 보안공대 가봐도 그렇고요. 서울대학도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따로 놓는 거예요. 액티브 러닝을 따로 놓고 IT 따로 놓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야 플립트 러닝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저희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제가 학술정보처장으로서 IT가 제가 관할을 하고 있고 CTL도 제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요. 왜? 합치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습니다. 따로 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걸 e-educatio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e-learning e-learning은 anytime, anywhere로 대표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이게 항상 그분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즉 다시 말하면 e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러닝이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가 아니죠. Fixed time, fixed place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와야 되는데 e가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이 fixed라는 단어를 n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죠? Constraint release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비즈니스 마델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가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러닝이라는 것은 어떻게만 해당되는 one of three elements라는 말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차를 만들어서 판다.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은행이 애금을 받아서 빌려준다. 세 가지 요소가 거기 있잖아요. 교수가 수업을 준비해서 학생에게 가르친다. 세 가지 요소가 거기 다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러닝은 그 한 부분에 딜리버리 하는 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contents는 fixed content. 내가 준비한 content를 가지고 anytime, anywhere 했는데 여기 IT를 적용시키면 fixed라는 단어가 any로 바뀌겠죠. 그렇죠? any contents. 왜 내가 다 준비하는데 두 자리에 놓은 거 있으면 갖다 쓰면 되지. 맞습니까? 그리고 프로바이더도 굳이 내가 다 프로바이더 할 필요가. 내가 다 처음부터 강의할 필요가 있는데 any provider. 하버드 대학에 교수님도 필요하면 내가 갖다 쓰고 MIT 교수꾸도 갖다 쓰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왜 fixed provider 해야 하는데 fixed provider, fixed contents, fixed place, and time 이래 되어 있던 거를 이를 넣으면서 점점 다 fixed를 any로 바꾸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any provider, any contents, any delivery 자,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는가 anytime, anywhere에서 any pace가 가능해지죠. any pace 내가 굳이 다 같이 갈 필요. 일주일 만에 나 꺼낼 수 있다. 아니, 난 3개월 필요해요. any pace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전방위로 다 해결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 education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다, 이걸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경영학자니까요. 옛날에는 e-commerce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으면 전자상거래, 그죠? 그러다가 요새는 다 e-business라 그러지 e-상거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거래는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로 확대됐을 때는 그 industry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e-commerce라는 게 하나의 function인데 비즈니스는 그 자의 industry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e-business라 정부에도 예전에 it가 처음 들어왔으면 조달청에 많이 들어왔어요. 하도 부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e-purchasing이라고 굉장히 하다가 e-gobment라지 e-purchasing 하지 않습니다. 왜? 전방위적으로 다 e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purchase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험이 되면서 돈 받는 게 환자 나서는 것보다도 돈 청구하는 게 더 복잡해졌어요. 본인 부담이 얼마, 뭐가 얼마. 그러다 보니 e-billing이 엄청나게 필요로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e-billing을 넘어가 가지고 e-healthcare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똑같은 논리로 e-learning이 이제는 function에서 industry 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e-education이다. 뭐 카이스트가 education 3.0 이거는 여러분 알죠? 1.0, 2.0, 3.0 그런 개념에서 한 것이고 제가 e-education을 한 것은 경량학적 측면에서 다른 모든 분야처럼 이제는 교육 전체가 not just a learning path only, that's one of three elements. 그래서 이제 우리가 e-education을 해야 그래야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anytime, anywhere, any pace, any provider any contents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다.